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밀은 5월 6일이고 연재시각은 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고요. 컷오버는 003490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외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지구간을 버텨주는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반등 흐름들도 소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전 지지구간이었던 저항구간으로 적용이 되고 있던 28,000원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3%가량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도 들어오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보험투신 연기금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일단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조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은 물론 지금 날아다니는 차, 자차 개발을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주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플라잉카라든가 에어택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여행에 대한 부분들, 백신 여권에 대한 부분들이 여객 수요가 다시 증가되지 않겠는가 싶은 부분들이 긍정적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항공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백신 접종 확대로 미국 항공업계가 정상화 시동을 걸자 투자자들도 항공주를 바구니에 담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죠. 시장에서는 항공사 부채 수준과 실적 등을 따져본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여행에 대한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 내 여행 수요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내 여행 수요가 미국 국내 여행 수요가 한층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유럽도 그렇고 속속들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점점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도 저렇게 생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머징 마켓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염자 수 추가 감소 여부가 중요하다. 소매 항공 등 미국의 재개 업종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항공사들이 운항 정상화 기대감이 높지만 실적과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법이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서 국내도 아시아나항공의 LCC 기업들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순손실 화물을 운영을 하면서 실적을 좀 개선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명확하게 LCC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접용 항공사들의 실적들이 조금 부담이 있으면서 아시아나 자체적인 부분들은 실적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면서 뭔가 투자 금액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가 되면서 여행에 대한 여객 수요들이 운임이 좀 많이 진행이 된다. 화물과 여객이 회복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으면 적자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고 여긴 따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를 품음으로써 국내 기업으로서 좀 국적 항공사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그런 시너지 모멘텀 기업의 몸집 자체를 좀 불릴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화장품 쪽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수정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이나 기관이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양보험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상단 부분들을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후에도 이 28,000원 이 부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뭔가 추가적인 상승세 흐름들을 좀 나와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지구간에 이탈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주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참고를 하시고 이런 의견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들은 드리는 거죠.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명심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한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4월 3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여기 게시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9시 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성창기업지주 현재가 3,000원, 1창업혁업가 3,090원, 손절가 2,900원 9시 2분에 부국철관 현재가 5,200원, 1창업혁업가 5,350원, 손절가 4,950원 그리고 9시 4분에 한솔로지틱스 현재가 3,650원, 1창업혁업가 3,760원, 손절가 3,4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린 성창기업지주가 1창업혁업가를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호가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수익 종목, 보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무리하게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쳐다보시기 보다는 아직 오르지 못한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으로 찾아서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한솔로지틱스, 로지스틱스 1창업혁업가 돌파 추가 상승 중 이렇게 또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부국철강이 되는데 한솔로지틱스, 성창기읍지주, 부국철강, 한솔로지틱스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합산 수익률,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드린 것들 종합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당일 수익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추천을 드린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죠.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진 않지만 꾸준하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단기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